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광주에 있다가 나주로 옮겨간 정신요양시설에 정부 지원금 관리 문제를 놓고 자치단체들이 내탁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과 실제 시설의 주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인데요. 한 걸음 더 현장 취재, 임지은 기자입니다. 나주시 다두면에 있는 정신요양원입니다. 90명의 생활인과 50여 명의 직원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6년 광주 동구에서 나주로 옮겨 운영 중인 이 시설에는 광주시가 한 해 30억 원 규모의 국비와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주에 있는 정신요양원 시설에 수십억 보조금을 광주 동구가 교부하는 이유는 이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위치가 광주 동구에 있기 때문입니다. 동구에서도 자기네들 가나다 보니까 또 자체 점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해서. 광주시가 나주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세금 지원도 하고 관리 감독도 하는 것이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이 최근 제기됐습니다. 요양원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광주 동구가 복지시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을지 수십억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들여다보는 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이 문제가 불거지자 광주 동구와 나주시가 만나 관리 감독과 회계 감사를 누가 할지를 놓고 논의를 벌였습니다.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은 나주시가 하기로 양자치단체가 뜻을 모았지만 회계 감독에 있어서는 이견이 큽니다. 법을 검토하는 결과 이렇게 소지지가 다른 곳에 있을 경우에는 지도감독 권한이 없음을 법에서 저희가 발견을 하고.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 부분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곳에서. 결국 동구는 내년부터 예산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지도감독을 하지 않겠다고 손을 뗐습니다. 매년 수십억 원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지만 이 돈이 어디로 쓰이는지 지도 감독할 주체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로 책임 공방만 가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